1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기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바이러스 때에 이어 슬기보건기구의 여섯 번째 비상선포. 이는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지며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발효됩니다. 중국에서 발병되기 시작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년 12월, 원인 불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중국 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여 1월 28일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 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새롭게 등장한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 지역의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일 박주로부터 감염이 시작됐다고 밝혔죠. 박주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이 시장에선 오래전부터 박쥐뿐만 아니라 뱀과 같은 야생동물들이 산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우한시의 도시적 특성으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감염증은 2020년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6개국에 퍼졌으며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2월 13일 기준에 따르면 총 28개국으로 퍼져나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수는 약 4만 5,100명, 이 중 사망자는 1,11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상사태라는 것은 국제 WHO에서 PHEIC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국제적으로 걱정할 만한 게, 이게 용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국내적으로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공조를 합니다. 환자가 몇 명 생겼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유전자 정보는 한 나라에서 중국에서 뽑으면 그 유전자 정보를 신종 코로나에 대한 유전 정보를 공유를 해서 딴 나라에서도 검사를 동일하게 하고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이 됐으면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에도 쓰여보자. 그래서 국제 간에 어떤 극복을 위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첫 번째고요.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어제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여 검역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역주사 결과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곧바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아침 8시에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피해 현황은 확진자 28명, 사망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염 지역인 중국에서 감염된 후 우리나라에서 증상이 확인된 사람을 1차 감염자라고 부릅니다. 중국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1차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이는 2차 감염자. 3차 감염은 2차 감염자를 통해 질병이 옮은 경우를 말합니다. 3차 감염자가 나타난다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촉자의 수가 늘어나 1차, 2차 감염자와는 달리 경로를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감염 의심자로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감염의 숫자가 이 방역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몇 백만, 몇 천만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소멸이 안 되고 계속해서 도는 거죠. 마치 지금 독감처럼 그건 소멸하지 않고 계속 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도느냐 소멸하느냐는 절대적인 감염자의 수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몇 십만 명, 몇 백만 명으로 가버리느냐 아니면 방역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천명 이내, 몇 백 명 이내로 막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질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외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RNA 개념을 지닌 바이러스 그 입자 표면에 곤복 모양의 돌출부들이 있어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의미인 코로나로 이름이 붙여졌죠. 이 돌출부를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감염과 병원성에 관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 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 증상인 두통, 기침, 이누통을 동반하는데요.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발견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NCOV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숙지에 들어가서 복제를 하기 때문에 복제해서 증식되는 순간에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는 돌연변이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기 서열 분석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로 분류되며 감마와 델타는 주로 조류, 알파와 베타는 박쥐나 포유류를 중심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중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은 2개의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와 4개의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베타 분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해 있습니다. 특히 사스가 포함되어 있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B군은 동물과 사람을 동시에 감염시키는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로 상태가 불안정한 RNA 바이러스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유전자 재조합으로 도련변이가 쉽게 발생하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B군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는 6종 정도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4개 정도는 일반적인 감기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2개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NCOV, N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박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한 89% 정도의 유전정보가 유전정보가 일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마스크의 사용입니다. 거리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로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비말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말 감염은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 등의 체액이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기침을 할 때 약 5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침가물이 3천 개 이상 분사되며 멀기는 2미터까지 날아갑니다. 때문에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선 감염자가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일 경우 비말 내에서 약 24시간 생존이 가능하대요. 감염된 옷이나 물건을 만져 피부나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직접 감염되는 접촉 감염도 가능합니다.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 까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만 들어가는데 호흡기 점막이 1차로 들어오는 경로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은 위장관 점막 그 다음에 요러기의 점막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소변, 대변에도 이 바이러스 증시했을 때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이 가능한 걸까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의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장기간 생존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인데요.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신체로 들어가며 감염되는 경우는 이론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역학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호흡기계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전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평균 3일에서 5일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지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열과 함께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납니다.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가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일부 증상으로 폐렴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독감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이가 있다면 증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독감은 평균 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이 갑작스레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죠.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초기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또 기저질환자일수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중 80%가 60세 이상 남성이고 그 중 75%가 당뇨나 심혈관 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거나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로 신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병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선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인데요.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이곳을 먼저 방문해 일반 환자와 의료진에게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죠. 신고 대상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확인한 관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선 이들을 동선과 증상에 따라 분류합니다. 여기까지가 감염증에 대하여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자 최선의 단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처럼 신속한 자가진단과 신고 전화가 필수적이며 선별의료기관의 감염 의심자에 대한 분류가 매우 중요한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 기준은 중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그리고 확진 환자의 증상이 발생한 기간 중에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를 여행한 여부 등을 고려해 의사의 석연에 따라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가장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중요한 게 감염원을 빨리 찾는 겁니다. 빨리 찾는 게 역학조사라는 걸 하고요. 역학조사라는 건 어디서 질병의 근원인지 그걸로 하면 역학조사의 어떤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요. 스킬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통신망을 통해서 아주 사생활적이지만 위치추적을 하고 또 개인이 쓴 카드, 택시카드 이런 걸 통해서 식당 어디 갔는지를 확인하고 또 CCTV를 통해서 누가 기침을 했는지 이런 걸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환자구나 아니구나 분류를 하는 이런 인력과 장비의 문제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한 신뢰성 이런 게 갖춰야 될 텐데 의심 환자를 분류했다면 감염증의 진단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 여부는 과연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먼저 의심 환자의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이 검체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검체 속 바이러스의 양은 너무 적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입니다. 중압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원하는 유전자 정보를 가진 DNA를 복제하는 원리. 만약 의심 환자의 검체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유전자가 복제돼 증폭돼 있을 것이고 그 현상을 통해 감염됐다고 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염증 확진 환자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작용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나 서연제를 처방하는 등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치료법을 대증치료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로는 HIV 치료제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환자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때까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원인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응의 한계를 지니고 있죠. 바이러스 자체로 해서 감염이 왔을 때 바이러스가 모든 장기를 직접 가서 망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많은 물질들이 생겨요. 염증 매개물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 장기에 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제일 많이 있는 게 폐이겠죠. 뇌손상, 심장, 강 이런 데 주요 장기에는 폐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급속호흡기 중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 바이러스 제로만 될 수 없다는 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역 조절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죠. 2020년 2월 5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은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폐렴 등 엑스선 소견이 호전되어 2회 이상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감염증 확진을 받은 지 13일 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인데요. 두 차례의 바이러스 잔여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번 환자는 앞으로 합병증 등 추적 관찰을 위한 정기 검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내 첫 번째 완치 판정. 이후 확진 환자들의 퇴원이 이어지면서 남은 이들의 예후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16일, 중국 광동성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증상은 고혈,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 있죠. 비마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질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약 9개월 동안 8천 명 이상의 감염자 770여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바로 WHO가 선정한 10대 감염병 사스입니다. 사스 혹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전염병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호흡기를 침범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최초 감염매개는 박쥐로 추정하고 있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RNA 유전 형태를 가지고 있어 변이가 빠르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 어려워 사스가 발병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주 교과서처럼 정확하게 어떤 법칙처럼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학적 데이터 모든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사스 바이러스가 가장 유사하고 사람으로 넘어왔던 그 당시의 사스는 박쥐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양 고양이로 넘어갔고 이 사양 고양이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노출이 되고 그 사람이 감염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퍼뜨렸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사스는 2002년 11월부터 다음에 7월까지 유행했으며 3월에서 5월경 정점을 찍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회를 측정하고 감염 의심자는 격리하거나 해외에서 이입되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사스 환자 추구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등 사스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7일 국립보건원에서 국내 사스 방역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사스 추정 환자는 3명,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스 안전국가를 실현하며 WHO로부터 사스 방역 성공 국가로 평가받았죠. 2015년엔 또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최초의 감염 매개인 박쥐가 낙타로 바이러스를 옮겨 사람에게 전파됐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메르스로 인해 2015년 9월까지 약 1500명의 감염자 58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20일에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메르스 환자가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증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죠. 국내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했을 때 세계보건기구 합동평가단이 국내 메르스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합동평가단은 초기 대응 부족 한국의 복잡한 응급실과 병문안 문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메르스에 감염됐거나 밀접 접촉자는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죠.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은 부분 폐쇄를 결정했고 외래 신규 환자의 입원을 중단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외래 응급실 대신 별도의 산별 진료소에서 진료하고 1인 씨를 배정하는 등 국민 안심병원을 마련하며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죠.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2015년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2015년 메르스 이전에는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굉장히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다음에 감염병 위기 대응에 대한 것을 실전적으로 만들자 해서 당시에 메르스 백서라는 걸 만들어서 메르스 백서에 기초해서 감염병 위기 대응이 현실성 있게 지역사회 전파와 관련된 거 역학조사 문제, 보건당국이 어떻게 할지 더군다나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지 이런 폭넓은 내용을 위기 대응 매뉴얼에 잘 담아놓았습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8개월 만에 정부는 메르스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는 약 180명이었으며 3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빨라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앞서 발병한 메르스와 사스의 행적을 따르는 상황. 더욱이 세 가지 감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는 점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 뒤는 모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잠복기는 최소 이틀에서 14일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 유사한 증상을 보이죠. 감염자 수는 현재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파 경로입니다. 모두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와 발병한 것인데요. 이를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척추 동물과 사람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체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척추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와 발생하죠. 주로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균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말 그대로 동물에서 유래된 감염병이 사람한테 넘어와서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체고요. 반드시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원충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를 비롯해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지카바이러스, 에볼라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패스트라든가 이런 세균성 질병들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유행한 인수공통감염병을 사람에게 옮긴 최초 매개는 박쥐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쥐는 특이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는데요. 박쥐는 10만 마리 이상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의가 쉽고 한 번 비행할 때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어 사람이나 동물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에 갖고 있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동일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맞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동물과 사람에서 유발되는 바이러스가 각각 다르지 않아요. 같은 동일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기저는 바이러스별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영어로는 휴먼 앤 애니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접점이라는 뜻이잖아요. 맞닿아 있는 거 이 맞닿아 있는 점이 서로 교차될 때 일어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문제였던 박쥐를 예를 들면 박쥐들이 생활 터전을 잃어버려서 외부 세계로 노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이 된 그런 바이러스를 중간 매개 동물 예를 들어서 사스 경우에 사양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넘어오는 이런 중간 숙주를 거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에볼라 바이러스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건 동물 내에 생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바이러스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만 증식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인구의 증가로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을 수 있는 개체가 늘어나게 됐고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바이러스가 보다 멀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연 훼손으로 인한 동물 생태계의 파괴도 바이러스 감염의 이유가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동물이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내려왔고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며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는 건데요.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은 쉽게 예측할 수 없어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비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한 게 진단, 예방, 치료. 진단은 빨리 얘네들을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드는 거고 예방은 말 그대로 백신을 만드는 거고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처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가지수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특히나 어떤 전조 증상들이 여러 중국에서 노출이 됐었고 그래서 박쥐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전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조 증상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미리미리 어떤 바이러스가 노출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 연구,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습을 바꿔가며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흔히 세균과 바이러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은 명백히 다른 존재이며 그 차이는 치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서 생명을 이루는 핵산이 존재하고 성장과 발육을 하며 동일한 개체를 생성합니다. 때문에 세포막에 작용해 세포의 기능을 저지하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세균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분열할 수 없어 숙주 세포 내에 기생하며 증식해 항생제의 효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증식이 명확히 알려진 바이러스에 한해 작용을 약화시키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거나 침입해온 바이러스가 작용할 수 없도록 백신을 접종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원이 수도 없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항바이러스제를 만드는데 성공률이 매우 작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치료약제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발생을 안 하게 해야 되니까 바이러스제는 백신 쪽으로 더 치우쳐서 개발이 된 거고 세균성은 백신도 있지만 항생제나 항진균제, 여러 가지 병원 물질로 치료가 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됐고 그런 물질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으로 더 우선 순위가 매겨진 거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실질적으로 지금 의학계에서는 치료제반은 백신 쪽 개발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병원체의 감염이 있기 전에 인체 내에 면역체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돕는 물질입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새로운 물질이 침입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면역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병원성이 없는 가짜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체계를 형성해 놓으면 실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반응이 나타나 바이러스의 작용을 막는 겁니다. 하지만 백신의 개발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밝혀야 하는데요. 약 40년 전 등장한 AGE의 원인 HIV도 면역체계를 어떻게 회피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바이러스를 유정란, 동물세포 등 살아있는 세포의 배양에 증식시킨 다음 바이러스만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독성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후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원액을 배합 공정해 백신을 생산합니다. 하나의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또한 마찬가지겠죠. 백신이나 치료제는 설령 개발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크게 DNA형과 RNA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DNA형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인 DNA를 사용해 자신을 복제해 변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숙주세포 속으로 돌아가 그 수를 늘려가는 RNA형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빠르게 변화시켜 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형 바이러스로 변이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백신이 완성돼도 임상시험 등의 과정에 필요한 만큼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백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종균. 유전적으로 종균의 역할이 있는 균을 찾아내는 게 일본이에요. 이게 종균이 찾아지면 그다음부터 이 종균을 활용해서 어떤 백신을 갈 거냐. 기술적인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첫 단계가 끝났을 때 이거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독성이 없다는 걸 다 규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또 그 다음에 동물실험 같은 생체 실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상이라고 하는 안전성을 갔다고 확보하기에는 임상연구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어지면 대규모 삼상연구라는 걸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보통 최하 8년에서 최고 15년까지 걸리고 비용이 소위 말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고 기술적인 게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모르는 바이러스는 위협의 대상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활용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비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침할 때에는 팔이나 손수건 등으로 입을 가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 쓰기 역시 이와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퍼질 수 있는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공포감을 조장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시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정부의 일을 철저히 하고 국민 개개인은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신종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정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 보건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의 노력도 뒷버침돼야 합니다. 보건 당국은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소통 5대 기본 원칙 아래 정보를 공개하는데요. 감염병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을 전달하죠. 또 환자의 이동 경로, 진료기관 및 접속자 현황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해 나와 우리 그리고 나라가 각자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실행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질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것이고 질병명 X라고 대표되는 이러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역학, 사전 예찰 조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 불안을 느꼈을 때는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안 중에서 신뢰를 불신하는 불안을 좀 줄이면서 내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얘기하면 불신뢰에 대한 생각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 말을 기울이고 우리가 존재하기 전 이미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바이러스. 더 넓은 영역으로 발을 내디딘 바이러스는 이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위험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 신종 바이러스의 역습이 시작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한 바이러스 연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 출현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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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